대신에 Cub을 판매했다 대신 면 쥬기 너무 eig서 이런 눈치 봤어 여기 이렇게 어딨어 2,2 거 이거도 생각 아니었네요 와 한 번 넣어줘는 저도 으이익 우리 사과가 좋지 여기 한 넣어먹어봐 내일발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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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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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